신라 3대 유리이사금 9년 모래사 먹을찬 8채는 사찬 9급벌찬 10대나마 11나마 9구 등급급 7벌 먹을찬 9채는 급벌찬 10십 큰데 어찌나 삼마 10채는 대나마 10십 한일 어찌나 삼마 11채는 나마 12대사 13소사 14길사 10십 두이 큰데 집사 12채는 대사 10십 석삼 자벌소 집사 13채는 소사 10십 넉사 기랄길 선비사 14채는 길사 15대오 16소오 17조이니라 10십 다스도 큰데 까마귀오 15채는 대오 10십 여섯육 자글소 까마귀오 16채는 소오 10십 일곱칠 지얼조 자리위 17채는 조이다 다시 합니다 신라 3대 유리사금 9년 6 아찬 6채는 아찬 7일길찬 7채는 일길찬 8사찬 8채는 사찬 9급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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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는 10 대나마 10채는 대나마 11채는 남아 11채는 남아 12대사 12채는 대사 13소사 13채는 소사 14길사 14채는 길사 15대오 15채는 대오 16소오 16채는 소오 17조이니라 17채는 소이다